저는 영화 보기 전에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100% 확실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갈등이 많이 되네요 아직 제 가치관을 정립을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캐릭터 회원이랑 비교하자면 먼저 외부에서 집까지 못 찾아갈 것 같고요 그 대지진 상황에서 길을 정말 못 찾을 것 같고 잘 들어왔다고 치면 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외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스포성의 스포적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혼자 남아있을 때랑 만약에 지켜야 될 가족이 있을 때랑 약간 선택지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 상황이 되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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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